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구독료도 보내주시고 가입해주시고 슈퍼땡스로 응원해주셔서 오늘도 만사 제쳐두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보내주시는 분들도요 문자 꼭 남겨주십시오 제가 저장해놓고 공연 이벤트 공지 꼭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이걸 하고 싶었는데 사실 지난 2년간은 제가 유튜브에 적응을 못했어요 멘탈이 나갔다 들어왔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섬세하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먼저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빈티지와이니님 힐링맛집 쇼츠맛집님 윤정옥님 새세상인님 이배우TV님 까까나푸푸나님 데링킴님 마사다님 영맨케이크님 미쉘케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의 제작자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나요? 윤석열차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이고요 전남예고학생이 그린 작품입니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분 금상수상작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논평하자면 부적절해요 이 이상의 설명도 토론도 필요없을 만큼 명백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공공문화의 편향성 이 여덟 글자면 설명이 끝나요 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입니다 정부 예산이 연 102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가 됩니다 납세자 다수가 불쾌할 일을 결제권자의 재량으로 감행한다면 그건 직권남룡이며 납세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죠? 이해가 안되냐?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배워야 될 나이에 늘 삐뚤어져 있는 우리 좌저씨들 잘 들으세요 이 나라의 청소년이 실존인물에 대한 모욕적인 품자를 한다면 어른이 잘한다 잘한다 상주면서 부추기는 게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그린 이 학생이 이 사태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서 더 강성해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썸네일 보고 우연히 들어와서 누군가가 심어준 분노가 좀 녹아내렸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니? 아저씨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지? 아저씨 그림 좋아해 아저씨가 정치인이 돼서 미술 카르텔을 잡아야 너희 세대가 예술하기 편한 거야 예고 친구들한테 좀 전해주고 그래 어쨌든 이 논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내고 제가 너무 놀랬던 건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부천시장 조용익 지금 조용익 있어도 시원찬을 파네 개그입니다 조용익 조용익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 한번 떠보겠다 승부수를 두고 있죠 한번 봅시다 만화도시 부천시장 조용익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화도시를 좌빨 도시 만든 거예요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기사가 하루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입니다 참고로 카툰은 그냥 만화입니다 네이버 사전 보고 저렇게 쓴 것 같은데 영어로 구글링 해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뭘 카툰이라고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풍자는 창작의 기본입니다 이번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공모 부분은 카툰과 외툈이었고 공모 주제는 자유주제였습니다 카툰 공모에 왜 풍자를 했냐고 물으면 청소년은 무어라 답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간섭해선 안됩니다 어디선가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을 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갑자기? 참고로 저는 국가예산 공모도 아닌데 내가 고민정을 그린 것도 아닌데 고민정 본인이 한 얘기를 공유했다고 내가 4개월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민정 마녀사냥한 극우 유튜버라고 아직도 괴롭힌다고 문화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닙니다 내 말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지원은 하네?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에 대한 철학이 새삼 와닿는 오늘입니다 당신들이 할 말이 아닌 게 경기도에서는 예술가 지원한답시고 경기도 정책 뮤지컬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기본소득 뮤지컬 요즘에 누가 그런 짓 합니까? 북한이야? 스윙댄스 가르쳐준다고 모아서 기본소득 홍보시키고 락페스티발도 기본소득 락페스티발 온 나라를 북한만 들어놓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술가를 위하는 척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저 아는 후배가 이걸 했어요 기본소득 홍보하는 이 예술가 활동을 했습니다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X같았대 돈 있으면 그냥 작품하고 그냥 노래하고 주민들 앞에서 공연해서 기쁨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예술가도 좋고 주민도 좋은 거 아니냐 열변을 토합니다 저는 그런 예술가들의 절규를 듣고 정치를 지망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극좌짓거리하고 예술가 위하는 척으로 포장하면 저한테 혼나요 그리고 조용익 시장이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출세했는지 잊어버리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내 별명이 민주당의 폴킴이야 나는 여러분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합니다 과거 덥고 뻔뻔하게 굴지 마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법률대책단장 조용익 변호사님 제 컴퓨터에 당신 사진 기자회견 자료 다 있습니다 조용익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재인 합성물 문재인 비방 이런 거 잡아다가 무더기로 고소고발하면서 사냥개처럼 충성하단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 아니냐 따져도 문재인 합성한 사람 문재인 비방한 사람 211명 무더기로 잡아서 고소고발한 사람 아닙니까? 국가 공모에 도전해서 나랏돈으로 세금 받아간 것도 아닌데 일반 시민, 평범한 서민, 청소년까지 문재인 욕한 사람 수백 명 잡아서 고소고발해서 조진 사람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까? 사진 비교 갑니다 본인 맞네 내가 당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만나서 이야기 나눌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청소년이 정치 과몰입해서 인격 모독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잘한다고 부추기면서 영웅 만들고 그걸로 정치 공세하고 그로 인해 성장기 청소년이 그런 박수 받고 정서적으로 흥분하면 사고가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건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읽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예전처럼 문학의 통으로 먹고 대놓고 선전선동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콘텐츠 기반 소통에 국경을 허물었죠 해외 플랫폼이 발달했고 거기에도 돈이 돌고 거기에도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줌 카르텔 쥐고 있다고 예술계를 통제할 수가 없다니까 그 따위의 수준 낮은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 4시 10분은요 채널의 수익금으로 화가를 고용해서 윤석열차의 후속작을 그릴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토라인 앞에서 멘탈 나간 표정을 그린 노무현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옷을 입고 있는 김대중공 문재인 대통령이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재인간 쓰레기 고민정 의원을 건강하게 그린 고민정숙 어때요? 표현의 자유? 막 부글부글 느낌이 오죠? 한번 그려서 보여줄까? 유학 다녀온 엘리트 화가의 작품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적당히들 하십시오 자꾸 그러면 나한테 혼나? 어쨌든 mc섭외가 필요하면 연예계 최고의 가성비 김용민의 mc100 화환 꽃배달이 필요할 땐 1850410 내시플라워 유학 다녀온 엘리트 화가의 작품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학 다녀온 엘리트 화가의 작품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학 다녀온 엘리트 화가의 작품으로 한번 entreprene Homber 엘리트 화가의 작품으로 한번assis실까요? rée 食